이번에는요. 아침에 KBS 노래가 좋다라는 데서 보셨을 겁니다. 화면 쓰게 보셨나? 화면 쓰게 보셨나? 이번에 모실 가수는 민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들고 여기저기 아주 바쁜 가수예요. 모두 박수로 맞아 보겠습니다. 민혁 가수 모셔보겠습니다. 버틴 함께 받아주시겠어요. 안녕! 야, 잡아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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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의 뭐인까? 추억이 사뵐 거야? 이제의 뭐인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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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내 가슴을 끊어버려 덮치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네 고소한 며칠 강의 사자처럼 계속 일어났어 고소한 며칠 도착이 빛처럼 사랑이라며 돌아서서 멈추지 마라 몸이 어려워 내일은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을 두고야 근심을 벗어놓은 거야 쓸모없는 거야 쫙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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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쫙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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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의 목표에게 외국에서 교복이 고향의 목표는 고향의 목표는 외국에서 태양의 목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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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